바로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 하신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로드 호그로 호그가 아니고 호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츠 크랭크처럼 그랩을 해서 사대방이 죽이는 캐릭이에요 우리 팀들이 되게 레벨이 또 다양해서 상대팀이 나랑 비슷한 레벨로 걸리네 다 나랑 비슷한 레벨인데 우리팀이 레벨이 존나 높아 79야 은근히 밸런스가 맞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팀은 나랑 거의 비슷한 실력인데 우리팀 존나 잘하고 여기 있다가 그랩해가지고 끌어서 죽이고 이러자 다 여기 있으시네 나도 올라가야지 같이 가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세냐 뭔데 와아 지렸다 방금 애들아 이거는 진짜 명장면이다 와 그사이 트레이서 딱 오는거 딱 와아 미쳤다 오늘 왜이래냐 이티에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트레이서 잡은거 대박이었고 방금 한조 잡은거 대박이었어 이 사이 뚫으려고 했는데 못뚫잖아 이거 어떻게 뚫어 자아 와아 미쳤다 아 그거를 끌어서 최소 블리츠인데 최소 매드라이프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개자식아 뭐야 왜이렇게 잘해 뭔데 이거 아니 메란데 이거 메 메라급인데 어 우리팀 죽었어 도망가자 나가있다가 뒤질거 같기때문에 오는거 어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 아퍼 이슈가 퐁퐁 쏘네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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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아프다 솔직히 아프다 저거 어 어 왜이렇게 아프냐 탄조 화살인가 이거 왜이렇게 아프지 3분 나이스 지렸다 진짜 아니 왜이러지 너무 잘하는데 미친듯이 잘하네 뭐만하면 다 끌어서 다 죽여 멀리선 안되네 어 뭐야 뭔데 누군데 일로와 어어어 어어 좆됐다 들어와 들어와 이슈 빠 들어와 어허 살았살았살았 살았어 살았어 위기에서 모면했다 자 치유량이 있듯 야 루시우 뭐하냐 치유량 루시우 루시우 뭐하는거죠? 치유량이 쉬워 내가 더 높네 어떻게 된거야 어 온다 온다 뭐야 뭔가 위기야 지금 우리팀 오케에 공끊었고 잘 잡았고 와 죽였다 좋았어 갈고리 진짜 개잘 쓴다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오늘따라 내꺼 인도 내꺼 아닌 내꺼 같은 그랩 내가 그랩하는거고 따라 따라올랐네 저친구 어 아무나한다고 되는게 아니야 뭐야 존나세 자 50초 남았는데 이거 버티면 이기겠는데 산조궁 산조궁 날아와요 용 아무도 안 맞죠 저거 저거 누가 맞아 도와줄게 나이스 야 미쳤다 오늘 진짜 로드원군 캐리 아니냐 이정도면 애들아 뭔만하면 끌어 뭔데 뭔데 자아 아 우리 궁 버티고 나도 궁있기때문에 들어오면은 궁갈겨가지고 밀어내면 될거같애 아 뭔데 온다 어디갔어 도와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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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최소 매라다 와 이거 미쳤다 존나 잘 끌었어 진짜 사례들이 다 나간대 와 지렸다 얘들아 와 리퍼님 1등이네요 리퍼님 영상만 보자 리퍼님 영상만 보자 리퍼님 바스팅 완전 전진바스팅이야 뭔데 와 지렸네 나 한번도 안죽었죠 여러분들 와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몹혀줘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와 진짜 지렸다 금메달 3개다 이거 자 이렇게 가볍게 신기를 가져와네요 신기를 가져와네요